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있는 리뷰 구니티비의 꾼입니다 아니 벨킨에서 이렇게 갓성비 제품을 내놓았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7만원대 가격대에 퀄컴 클리어코 기술로 통화품질 향상 5g의 가벼운 무게와 맞춤 수트같이 딱 맞는 착용감으로 밥먹을 때나 운동할 때도 빠지지 않아서 너무 좋구요 6mm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고품격 음질 사용시간은 무려 최대 31시간까지 여러분 벨킨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벨킨은 애플의 파트너시 브랜드인데요 애플 공식 스토어에 가보면 벨킨 강화 유리필름이나 뒤쪽에 보이는 3인원, 무선충전기 등 핸드폰 악세사리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하죠 쉽게 얘기하면 벨킨은 깐깐하기로 소문한 애플에서 인정한 브랜드다 이번 벨킨 사운드폼 라이즈는 벨킨답게 품질은 우수하면서도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격은 또 합리적으로 나왔는데요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 통화품질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잖아요 그런데 통화품질 때문에 고가의 이어폰을 쓰자니 좀 부담스럽고 저렴한 제품을 사자니 통화품질이 걱정이 되죠 그럼 제가 이 제품 통화품질이 어떤지부터 살짝 맛보기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품격있는 리뷰 벨티벨입니다 야외에서 벨킨 제품으로 통화품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그럼 벨킨 사운드폰 라이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 제품을 왜 사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이에요 케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돔 형식의 약간 귀여운 도시락통 같은 느낌이죠 무게는 37g으로 가벼운 무게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 화이트하고 블랙 말고도 네이비 컬러가 하나 더 있으니까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 전용 케이스를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C타입 젠더가 들어가 있고 앞쪽 아래 부분에는 충전이 되는지 인디게이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의성까지 좋죠 그리고 열어보면 문이 열리네 자 이렇게 안쪽에 두 개의 유닛이 들어가 있는데 잘 보시면 이쪽 부분에 벨킨이라고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고 연결하고 충전이 되는지까지 인디게이터 표시가 있습니다 유닛은 콩나무 모양처럼 생겼죠 에어팟 프로하고 거의 동일한 느낌이에요 안쪽에는 실리콘 이어팁이 들어가 있고요 충전 단자하고 R하고 L 표시를 통해서 어디에 껴야 되는지까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시간은 유닛만 7시간, 케이스는 24시간 즉 최대 31시간 동안 쓸 수가 있고요 완충에 걸리는 시간을 1시간 반, 10분으로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죠 앞서 설명드렸지만 유닛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귀에 꼈을 때 부담이 적고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죠 착용하실 때는 여기 있는 꼬리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45도 사선으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착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풍절음이라든지 음질 같은 것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착용은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사운드를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솔직하게 사정없이 흔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정없이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죠 특히나 일상생활에서 저 같은 경우에 운동할 때나 밥 먹을 때 이 턱이 움직이면서 국밥 먹다가도 빠지고 양치하다가도 빠지고 막 그러는데 전혀 그런 불안감이 없이 버핏처럼 과격한 운동을 할 때도 빠지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유닛은 위쪽 부분에 터치 센서가 있어서 터치 컨트롤도 가능한데요 오른쪽 유닛을 한번 터치해서 볼륨 업 왼쪽 유닛을 한번 터치해서 볼륨 다운 두 번 터치해서 재생 일시정지 오른쪽 유닛을 세 번 터치하면 다음 곡 왼쪽 유닛을 세 번 터치하면 이전 곡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이어폰이 좋은 거는 독립적인 이어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원래 오른쪽이 메인이라서 오른쪽을 케이스에 넣고 왼쪽만 켰을 때는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벨케인 사운드폰 라이즈는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어느 쪽을 끼셔도 한쪽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닛은 IPX5의 방수 등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활 방수까지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 제품을 왜 사야 되는지 특장점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 쓰면서 가장 놀라웠던 거는 착용감도 있겠지만 또렷한 통화 품질이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듣게요 어떠신가요? 이번 벨킨 사운드폰 라이즈는 퀄컴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인 퀄컴 클리오쿨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전작 대비 통화 품질이 많이 향상이 됐는데요 통화 시 발생하는 액과 주변 잡음을 최소화하고 듀얼 빔포밍 마이크로 내 목소리는 상대방에게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죠 우리 똑똑한 구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빔포밍이 뭐죠? 네 맞습니다 안테나를 통해서 받은 신호를 여러 방향에 보내지 않고 특정 기기에 싸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명한 통화 품질이 가능합니다 맨 처음에 저 깜짝 놀란 게 저희 누나가 이제 방에서 이걸 끼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스마트폰으로 했을 때 통화 품질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물론 그게 집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건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지하철같이 버스같이 주변 노이즈가 많은 경우에는 내가 조근조근 얘기했을 때 소리를 확장시켜서 들려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간 통화 품질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 이어폰인 만큼 음질인데요 이번 벨킨 사운드폼 라이즈는 6mm 크기에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어서 베이스부터 하이노트까지 원음에 가깝게 들을 수 있다고 하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에어팟2처럼 굉장히 좀 편안하게 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가격 대비 퀄리티는 우수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스에 이런 둠칫둠칫한 느낌도 엄청나게 꽉 조여서 응응응응 이런 느낌보다는 편안하게 응응응응응 부드럽게 눌러주는 듯한 느낌이고 악기의 위치, 정의감이나 하이노트의 청명한 느낌도 좋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상력이 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10만원도 넘지 않는 가격의 이어폰인데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런 음질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부담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1년까지 무상으로 품질 보정을 해주니 이런 부분에 있어 안심하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사운드폰 라이즈를 구매하시며 보조 배터리까지 주는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벨킨 무선 이어폰을 찾으셨던 분들은 지금이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벨킨 사운드폰 라이즈를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상 벨킨 하면 품질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이 좀 부담되다 보니까 선뜻 결작이 굉장히 좀 망설어지더라고요 이거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만 노이즈 캔슬링이 없다는 게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이 가격 대비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리콘 이어틱과 유닛의 차음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빵빵한 음악을 옆에서 틀어도 내 음악에 집중하기 불편하진 않았어요 무엇보다 참 벨킨이 센스있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볼륨 업다운이 꼭 필요하거든요 에어팟 프로는 볼륨 업다운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 제품은 기본으로 볼륨 업다운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운동할 때나 밥 먹을 때도 빠지지 않는 안정적인 착용감, 우수한 통화 품질 등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7만원대 가격이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만족도는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무선 이어폰 시장이 뭐 툭만 하면 10만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 가격이 마치 당연한 것 마냥 소비자한테 제시가 되는데 이 제품은 그런 가격적인 부담감은 낮추고 성능은 괜찮기 때문에 학생분들이나 이어폰에 큰 돈 들이긴 싫으면서 준수한 성능의 제품을 찾으셨던 분들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처럼 통화 품질을 중요시 어기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벨킨 사운드폰 라이즈로 가성비 시장도 내가 씹어먹어주고 왔어 끝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리띠리, 알람소서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